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식 강의 내용은 호가 입니다 호가 근데 이제 호가를 딱 보시면은 일단 뭐 이런 키움 현재가를 제일 많이 보시겠죠 요걸 보고 매매를 많이 하실텐데 여기에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에요 자 먼저 이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요게 매도 물량입니다 매도 물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에요 여기 총 물량이 얼마 188,533 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잔량이니까 수량이겠죠 수량 이쪽은 매수 수량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량입니다 보면 총 수량이 35만 주 35만 주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물량인 거에요 이거 SK 하이닉스는 큰 종목이니까 이렇게 있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것도 31만 시간에도 여기 나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시간에도 이렇게 아 살려가는 사람이 2100 3주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 개미 시야키도 이거 언제 어디서 살건가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피봇이라고 있는데 이 피봇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 알아서 알아서 저항 라인을 잡아주는 거에요 1263원 부분에 1차 저항이 있다 아 그렇구나 1263원이 한 요정도 되겠네 요정도에 매물이 좀 있다 그러니까 외드 물량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냐고요 여기 이제 호가에 쌓여있는 물량들의 평균 값을 얘가 이제 계산해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2차 저항은 1312원이구나 아 그러면은 1263원을 이 주가가 돌파해서 올라가면 1312원에 그 부분에서 얘가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요거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이거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변하면은 누르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요 화면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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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요거 여기 클릭하면 VI가 언제 발동되는지 또 계산되서 나와요 1340원이 되면 얘는 VI 걸리는 거야 VI 뭔지 아시죠 여러분 VI는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게 올라가다가 특정 주가에서 갑작스럽게 한번에 확 올라가면 거기서 잠시 동안 멈췄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멈췄다가 주가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하락가 1090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음 말 그대로 어 이게 잡아주는 겁니다 얘가 잠깐 멈춰서 셨다가 니들 셨다가 너무 빨리 달리면 다친다 셨다 가라 아 왜 뛰어 자꾸 왜 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눌러보면 요거 이제 피봇 말씀드렸고 GG도 있습니다 GG도 있고 이거 D 마크 같은 경우는 비슷해 이거랑 저항라인은 1250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아 1250이면 3호가인데 이런 3호가를 고작 3호가 가지고 그래서 저는 위에 거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차트 여기 나오는 거구요 음 잠시만요 음 이제 배경음악을 넣으려다 보니까 광고 영상이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정적 vi 가 있죠 이건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한대로 여기와 이쪽과 오른쪽 상단에 세팅 해주시면 되요 예 저는 요걸로 해놓고 밑에는 이걸로 어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 매수 체결 매도 체결이 있죠 이건 실제 체결이 얼마나 됐는지를 여긴 이제 나타내 줍니다 아 그럼 아 매도가 더 많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만큼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거래대금 기준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거래대금은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23억 원어치가 지인코는 거래가 된 거에요 자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나한테 맡게끔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거래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창구에서 제일 많이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에요 키움증권이 제일 많이 팔고 매일 많이 팔았네 그 다음 한국투자, NH투자, 미래대우, 삼성, SG증권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자 SG증권 처음 들어보는 회사죠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약간 기관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거래원도 한번 보시고 투자자도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뉴스도 나와요 요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거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 여기에 이제 지인코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 자꾸 SM 라이프 디자인에 이게 나오네 음 새끼들 그냥 이런걸 이용해서 좀 광고를 때리려는 나쁜 양화취 같은 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재무도 간단하게 볼 수 있구요 종목별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종목별이 뭐냐면 지인코에 대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샀냐 이거에요 프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구요 예 그래서 순매수 금액은 결국 178억으로 178억 맞나 이게 양수량 금액일 겁니다 금액 여기 보면 100만 맞네요 100만 1000만억 아 1억 7천 1억 8천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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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요만하냐 얼마 안되죠 프로그램 매도 그 양은 얼마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 체결량 볼 수 있구요 여기 체결량에서는 여기 체결 강도를 조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차트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일별 그 오늘 이제 뭐 일별로 얘가 얼마만이 올랐고 거래량이 얼마 터졌는지를 또 볼 수 있구요 예상 체결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체결 그럼 이제 체결량이 없지만 이건 이제 음 여기 보시면 야 이게 체결량 이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장전이니까 장 시작하고 나서 예상 체결량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시 20분 하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 호가 창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웬만한 거 다 나와있거든요 보면은 뭐 251 최고 이게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일겁니다 연중 최고도 볼 수 있구요 그리고 몇 프로 하락했고 몇 프로 상승했는지 아 외국인이 얼마 몇 프로 보유하고 있는지 주식 순호 얼마나 되고 자본 얼마고 액면가 얼마고 시가총액 신용 비율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가 창 분석을 결코 여러분들이 어 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 보시면 안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에요 자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호가 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호가 창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다 봐도 거의 한 8 9 10점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호가 창이 어떻게 움직이는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또 이렇게 급등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실제 강의를 나중에 수강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호가 창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이정도만 보시면 되요 에 사실 뭐 피부 또 안봐도 되구요 그냥 아 이 새끼들 물량을 언제 얼만큼을 팔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다른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여기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꾸 얼굴 공개 뭐 해주세요 말씀 하시는데 어 그 구독자 수가 음 한 뭐 제 생각에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자신이 없어요 아직 캠 세팅도 다 안 끝났고 예 그래서가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구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캠 세팅 많이 되면 그때 좀 더 나을 거에요 여기 지금 제가 뭐 하면 어떻게 뜨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음 이게 뭔가 좀 더 뽀샤샤한 느낌 안나고 에 프로그램 같은 것 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건 새끼들